미친 거 아니야? 동생도 있는 집에서? 뭐야? 갑자기 나타나서 왜 이 난리야? 지금 너무 난리야. 유리 잡아야 돼. 가게에서 들고 튀었어. 가족 맞아요? 가족은 다 같아요 아니? 가게에서 순덕이라고는 하지 마. 넌 엄마라고 하지 마라. 이리 와봐. 니네 혹시 정일이라고 아냐? 여기 오두머리 누구야? 니네 엄마 옛날 별명이 이태원 다이아몬드. 가시. 엄마한테 하는 거 봐라 진짜. 빌어딴 엄마 좀. 어머니 외국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제가요? 고등학교. I am the one that knows me who I am I am the one that knows me who I am